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운평굴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며칠 전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가 하나 냈는데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보통 식품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이 도입됐던 것은 1985년입니다. 벌써 35년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추세는 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식품들의 소비를 만들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소비자 단체와 식품산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유통기한은 폐기하고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현행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 연원일 그리고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해 가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집사람한테 새벽에 등짝을 한 날 얻어맞았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하나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그 우유는 냉장고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통기한 하루가 지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폐기처분되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1년에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은 전부 다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홍콩, 중국 역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식품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도 선택권이 넓어지고 식품산업에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자회견에 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성환 한국식품협회 이사님 와주셨습니다. 저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먼저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의 변화는 소비자 중심으로서의 식품품질 표시기한으로 바뀐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통기한으로 바뀌었을 때 소비자가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당부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으로 되면 안전기술을 곱해서 어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소비기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 모두 식품기한 표시에 있어서는 제품의 품질을 고려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비기한이 품질 변화가 부패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가장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품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 온도하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유통 보관 환경을 보면 아직까지도 유통 매장에서는 20에서 30% 정도가 식품의 냉장 온도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보관 온도가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조자들이 소비기한을 설정을 할 때에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 하에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앞서서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비기한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고 안전하게 소비자 중심의 품질 유지 기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제도가 바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기한 제도는 COVID-19 이후에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반드시 도입돼야 될 그런 제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기존의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유통업체나 관리자가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팔지 못할 뿐이지 구매 후에 가정에서는 그 이상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그 이상 먹어오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얼마 동안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식품의 종류마다 다르고 제조사와 브랜드, 보관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언제까지 먹을 수 있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 식품의 수명을 정확히 알려주는 바로 이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입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게다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통상 더 길게 잡힙니다. 온도와 그런 보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동상적으로 30% 이상은 충분히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30% 이상을 기간을 식품의 수명을 더 주기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반품되거나 폐기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요. 또 가격 인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는 버려지는 식품이 매년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인 40조 원이 바로 유통기한 표시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통기한 제도 때문에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물론이고 임박한 제품, 유통기한이 임박하지만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식품조차도 마트에서 반품, 폐기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푸드뱅크나 복지시설에서 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제도가 조속히 유통기한을 대신해서 그간의 관리자, 공급자 중심의 유통기한 제도에서 탈피해 소비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성환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산업계 입장에서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서 산업계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85년도에 도입된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덱스나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조화를 통해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산업계에서는 이런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다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발의안에서 유예기간을 2년으로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2년 동안 식품산업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기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2년 동안의 준비기간,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아마 우리나라 식품업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에 만들어졌던 유통기한으로 지금을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식품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드리고 불필요한 음식물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일들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